아 한국서버 지금 그랜드마스터 구간이라서 이거 졸라 빡세 내 샷발로는 감당이 안되는 곳이야 방금 아시아석같은 경우는 1400구간이거든 근데 이거는 2000구간이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샷발 구간이 아니야 자 보세요 형님들 지금 보세요 이거 형님들 이거 얘네들 진짜 졸라 잘하는거 같애 내가 욕이 차 먹으러 떨어지잖아 차 쟁탈 전부터 개빡세 진짜 내가 보여줄게 차 쟁탈 전부터 개빡세 내일 유튜브 올때 친구들 다단계해서 좀 형 보라고 좀 그 뭐냐 다단계좀 해 창봉이형 존나 재밌다고 어쩜 델고와 어 뭐야 아 저는 랭킹 초밥이죠 야 뭐야 어 누구냐 뭐야 누구냐 아 배그방송이요 배그방송은 솔직히 이제 방송도 물론 재밌지만은 뭐 제가 재밌어서 오래 하는게 좀 크죠 진짜 야 이거 저 보금 프리모스크 누구 있겠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프리모스크 가지고 못왔을거 제법 아 오 슈바 슈바 야 얘네들 뭐냐 어 고맙다 마이마이마이 셰키야 어디있어? 욕심부리고 있어 일로와봐봐 새끼 태만 보자 어? 욕심만 보자 욕심쟁이 우후훗 봅시다 어 개꿀 어 파밍 파밍 벌어주시구요 좋습니다 어 형 저기 보급먹으러 갔다올게 보급먹고 제사 지내줄게 기다려 보급먹고 제사 지내줄게 보급먹고 제사 지내줄게 기다려봐봐 어 기우제 지내줄게 아 이판 또 M이 산대 이판 어 M이 산대요 이거 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아멘 갑니다 무교입니다 아하 M16의 주총의 M2사 까지 좋습니다 하 주총의 M2사 까지 나와버렸죠 좋구요 붕대 한번 챙겨주구요 아하 3가방까지 줬습니더아 야 저거 앞대가리 아니냐 저거 이거 앞대가리 맞지 정확하다니깐 뭐야 뭔데 내 방금 뭐 먹었노 카고팔 끄 코트 아야 코트가 노란색 봐봐 노란색 기죽이게 정말 좋은템이라니깐 노란색 딱 입고있으면 자신감 있어보이잖아 보수처럼 보이잖아 보수처럼 노란색 돈주고 산거에요 과감하게 질렀어요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 저거 좀 사달라고 해서 질렀어요 나 좀 보정기냐 비슷하게 생겨서 보정기인줄 알았네 이거 6만원이었나 아래위세트 해가지고 5-6만원정도 했던거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 나보고 헤드핵 쓰는거 아니냐고 기분은 좋은데 뭔가 놀리는거 같기도하고 놀리는거 같기도하고 놀리는거겠지 노란호 촌스러워 보인다고 갠지지 잘생긴 사람은 멀리 입어도 잘생겼어 보여줄까 봐봐 뭐 얼굴 벗어봐라 얼굴 안 보여주라 사람들한테 그렇지 잘생겼네 응 앞으로 해요 다시 쓰라 플레이 시간이요 한 200시간 좀 넘을걸요 자기장보고 자기장보고 굳이 모래할 필요없다 자기장보고 자기장보고 오이 뭐야 이거 무슨일입니까 이거 개꿀 위치인데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오늘 왜이렇게 도와주놔 야 이거 뭐야 오늘 왜이렇게 도와주놔 들어가있으면 돼 아무도모나 야 여길 아무도모나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모르겠어요 랭커드하는거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듀오나 스쿼드에서는 1평집이나 요런게 정말 위험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안좋다고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한명이 뒤에서 봐주고 접근 아니 바로 대쉬해가지고 폭감으로는 폭가고 포위되면 끝이거든 근데 어 이게 솔로에서는 1평집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구요 1평집에 있는게 소리 나면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뚝가펴면 되고 어 그래서 그렇지 그니까 이제 1평 솔로에서는 수류탄 던질 각이 안나오지 봐봐 예를들어 봐봐 이게 다 평지잖아 평지인데 수류탄 던질려고 하면 이까지 와야되는데 이까지 올 때 가만히 있을까 무조건 뒤지지 솔로일때 1평집이 개꿀이지 이게 차이죠 이렇게 계속 사주경계를 보고 있는데 어느 바보가 수류탄 던질려고 이까지 평지에 접근을 하냐 접근을 못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사운드만 듣고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사운드만 듣고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할게 없는거야 저의 슬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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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이걸로 조금더 안쪽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적이접 끌었어야 되는데 그지 아 큰일 났다 이거 차 타지면 안 되거든 먼저 움직이죠 저 아까 연기났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보일때가 됐는데 어디있지 애들 안보이는데 가야되네 아 이거 진짜 잠시만 풀 더 피하고 가야 된다 이거 이거 바로가서 이거 여기로가서 차 옴배 끼고 싸워야되요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대기하고 차 옴배 끼고 싸워야되요 지금 들어가면 이제 집중 타겟이 되고 이건 없는거거든 어 이건 없는거거든 지금 들어가면 소리를 이제 다 내적으로 몰리고 끝난 때쯤에 이제 들어가네 아 애청아 또 많은 넘어간다 어 저기죠 근데 사람이 안보니까 보일때가 됐는데 적에도 하나 들리는데 지금 이제 가야돼 풀 도핑하고 이거 여기까지가서 아래 능선으로 자리 잡는게 나을거같은데 요쪽에 클린하다 안된다 야 이거 걸치냐 지금 이제보다 차 운영하면 안돼 어 가면 안된다 어 야 큰일났다 이거 안된다 형 그냥 가자 이거 안된다 이거 아 늦었다 라스트 턴 라스트 턴 라스트 턴 라스트 턴 하하하 scripture 하하